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다 다시 돌려보고 아니 근데 요즘 너무 브이로그만 올리더라 그럼 뭐 올릴까? 너무 옛날에 까불까불한 예력이 없던데? 오늘 까불까불한 거 올려놔, 오늘 안 봤지? 어제 까불까불한 거 안 봤구나, 너! 구독을 안... 너 오늘날 말 놓자 어, 잠깐! 아, 맞네. 아, 쌤 차가 없어서 먹겠다, 너. 아, 나는 근데 안 먹어도 돼. 쌤, 근데 이게 언더왕어이구나? 나 집에 좀 풀이한 게 여고 없어서 만두기라고... 하하하하 어디 가야 돼? 하하하하하하 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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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봉이 50이란 말은 왜 안 되냐? 어떡해? 어떡해? 연봉 50부터는 치료했다. 연봉도 연봉 50만 하자. 아 근데 투자 비용을 빼야 되니까. 더 없는 거지. 아니지. 20빼면 얼마? 연봉이 20이야. 이제 내일부터 나도 책자지. 월급 먼저 들어올라 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